이번 경연에서 장원을 한 금영이는 상찬나인, 나머지는 하찬나인이다. 금영이는 퇴성관일을 주로 하고, 중찬이와 나인은 아직은 퇴성관 출입이 안되니 수락관일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각각의 업무는 일제에 적혀있으니 자신의 선임자에게 물어 차질없이 배우고, 당분간은 조방이가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도록 하여라. 예. 자, 그럼 수라를 준비해야 하니 모두 바삐 움직이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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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라 오 나라 오 나라 아 나라 아 나라 아 나라 아 나라 아 왜요? 앞치마 옷에 음식이 튀거나 찌꺼기가 묻었을 때 하라고 있는 거지 손을 닦으러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더러운 앞치마에 손을 닦고 그 손으로 상간마마의 음식을 만진다는 게 말이 돼? 죄송해요 습관에도 있어 너 오늘 점심 없어 점검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이 웬일이십니까? 나인들이 새로 들어왔다 하여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것이오? 불 옆에 이런 나무 재료를 두면 안 된다고 그리 일렀거늘 누구요? 저 송구합니다 제가 깜빡하여서 깜빡이라니 불이 그런 걸 감안해 줍니까? 나인들 교육을 어찌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송구합니다 아니 저거 저건 또 뭐야 장금이 너 내가 얘기 했어 안 했어? 너도 점심 없어 이런 이렇게 삐뚤빼뚤한 걸 전하께 올리란 말이냐 모양도 모양이라냐 이렇게 하면 간이 고르게 매지 않는 것이다 네 홈페이지 너야? 시금치 삶는데 소금 안 넣은 게? 죄송합니다 물은 호박과 같이 두면 다른 채소도 빨리 상한다 이르지 않았더냐 상원 관원이 불씨에 들이닥치면 넌 녹봉 삿감이다 송구합니다 대전에서 상을 물렸다는 정갈입니다 다들 식선각으로 가 밥을 드시지요 이 여인인가? 예 그래 지도는 배 샀는가? 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산세를 자세히 담았을 뿐더러 알 수 없는 표시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외인인가? 예 지난 산포열한 당시 아비가 죽었답니다 자기들이 너략지는 잘못은 잊히지 않고 복수로 한답시고 나선 게로구만 아무튼 애썼네 이제 모든 일정이 소탕됐으니 나도 한시름 놓게 됐어 하오나 외인들이 전국 각지를 침투하여 샅샅이 조사하고 다닌 것이 주상합니다 필시 외교드릴 것이니 자기들이 사고 팔 물건을 찾으러 나선 것이겠지 아무튼 난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의정부에 보고할 것이니 종사건은 이 자를 의금부로 넘기게 예 여기 이 전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무엇이냐 의금부로 넘기라는데 뭘 하는 거냐 답변을 듣기 전에 못 넘긴다 네 놈이 상사의 명을 어길 셈이냐 아니 그만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난 이 지도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녀서라도 이 전표시가 무엇인지 다 알아낼 것이다 그러니 괜한 시각 허비케 하지 말고 얘기하거라 그때 금괴를 들고 있던 그년을 죽였어야 하는 건데 응? 금괴를 들고 있던 년이라니 분명 네 놈의 급손을 찔러 화타 편자기와도 살릴 수 없다 생각했는데 용께도 살려냈어 누굴 보았느냐 살려둔 내 불찰이다 누굴 보았느냐 누구 어찌 생긴 여인이었어 아 저 선배님 뭘 찾으시는지요 여기 금괴를 취급하는가 금괴는 만상에서나 취급하지 저희 같은 치계전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요 그래 만상은 언제 들어오는가 아마도 네 달 초 이튿날이나 들어올 거구만요 실은 내가 몇 달 전 금괴를 구입한 여인을 찾네 만상이 누굴 만나야 그걸 알 수 있겠는가 글쎄요 저는 만상하고는 거리 관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가 저 도움을 못해드리다 송곳스럽습니다요 아닐세 아 저 선배님 저 대령숙숙 강덕구를 찾아가 보시면 혹시 강덕구? 예 실은 덕구 그 사람도 몇 달 전에 여기 와서는 금괴를 찾다가 만상으로 살아갔습니다요 아 그러고 보니까 덕구 그 사람이 금괴를 구한다면서 웬 처자하고 함께 왔었습니다요 그럼 그게 혹 여섯 달쯤 전 금음날이 아닌가 이제 금음날인 것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여섯 달쯤 전인 것은 맞습니다요 그래 그 집이 어딘가 아니 제가 대령숙숙 강덕구이옵니다만 그럼 혹 여섯 달쯤 전에 어떤 처자와 금괴를 구입하였다던데 맞소 그러한 일이 있기나 그거는 왜 물어보십니까? 그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아시오 모르겠는데요 정말 왜 그래 손님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생각 없기는 만나만 보는 건지 잡으러 오는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덥석 얘기부터 하려고 들어? 잡으러 온 것 같지는 않던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금괴 얘기를 꺼내는 거 보면 관에서 나온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금괴 얘기는 순기라고 했었지 그거 아니어도 장금이는 온몸에 사연덩어리라고 뭐 사연덩어리? 아무 얘기나 불쑥불쑥 해줬다가는 무슨 일 당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당신은 가라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이보시오 주인장 이보시오 아 얘 가면 여기 있을게 이렇게 불쑥 찾아와 처자를 찾는 것은 예가 아닌 줄 압니다 무엇 때문에 만나려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 얘 여섯 달쯤 전에 나를 구해준 여인이 금괴를 가지고 있었다길래 찾으려는 것이오 그 처자가 이걸 떨어뜨리고 한 것 같아 돌려드리고 고마운 마음도 전하고 싶어서요 그런 일이라면은 접니다 예? 내가 대감댁에 금괴 음식을 해주러 가던 중 웬 사내가 쓰러져 있길래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비님이셨나 봅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맹수의 습격으로 몸이 크게 상했는데 도움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발견했을 땐 사람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초를 찧어서 갈아서 그냥 속치마를 찢어가지고 묶어서 감싸고 내 인연! 너희 둘을 당장 보청으로 끌고 가겠다 아이고야 나리 왜 그러십니까? 아무리 이 놀이개가 탐이나기로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냐 아니 그게 아니었고 여인의 몸으로 단독까지 빼내며 나를 살려준 은인을 찾으라거늘 어찌 그 틈새로 그런 사악한 마음을 들이대는 게냐 당장 포박을 받으라 나으리! 나으리! 그게 아니었고 그게... 내가 그냥 얘기를 하자니까 지금 뭐 한다니까! 나으리! 쟨 내자하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만 얘기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내가 다 얘기를 해버리자니까! 저 말도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장금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했다가 무슨 일 당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래서 참이라 했냐? 그까진 너희 계획이나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확 뒤집혀? 누가 확 뒤집혀? 그냥 조금 뒤집혔지 난 그래서 다 얘기할 거야 아니 장금이한테 물어보고 얘기하자니까 아 그래도 어디서 하는 유이신지는 알아야지 저 나으리... 없네? 없네 갔나보네? 갔나보네? 갔나보네! 나으리! 안 그래도 급히 찾으러 가던 길이 옵니다 왜 그러느냐? 상감마마께서 닷새우에 가기로 했던 사냥을 갑자기 내일로 당기셨습니다 왜? 감상감에서 닷새우에는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고한대다가 명나라에 간 사신 행렬이 일찍 당도하여 닷새우쯤 온다는 기베열의 온 모양입니다 그렇구나 얼른 준비를 해야겠다 갑자기 기별이와 모두 정신이 없을 것이나 한상궁 인솔하에 민상궁과 조방이, 금영이와 장금이가 수고를 하거라 네 나는 제조상궁 마마님을 뵈야하니 내시부에서 음식발기가 내려오면 준비하도록 하거라 조방이와 금영이는 은기성상을 만나 행차씨에 쓰는 그릇을 받아오고 예 장금이는 상원에가 재료를 받아오도록 하고 예 모두들 긴급히 움직여야 한다 알겠느냐 예 마지막씨 잘 챙겼느냐 장금이가 아직 얼른 와 가자 예 야 야 가 어휴, 이상하지? 이상한데요? 아, 이상하지? 맛이 좀 이상한 듯하여 술을 좀 넣었는데도 이 묘한 잔맛이 안 없어지는데요? 아, 이상하네. 어머, 어머, 마마님. 왜 그러느냐? 아, 아뇨, 마마님. 저 육수의 맛이 이상해요. 아까 소라에서 뺀 소라둑을 어찌하였느냐? 지금 빼서 저쪽 한켠. 저기, 저기 이런 하얀 것들이 저는 사거리 연골인 줄 알고. 뭐라고? 어머, 어머님. 민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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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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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궁. 민상궁. 주방언니. 주방언니. 민상궁.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나저나 앞으로 선호 씨 경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할 것인데 큰일이다. 어떡하지? 마마님은? 한상궁 마마님께서도 덩어리를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마마님. 어떡했다. 그나저나 사냥을 가실 상관 마마께서 유식까지는 돌아오실 텐데. 내 집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따라갔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불을 피우는 바지들뿐입니다. 할 수 없다. 일단 우리 셋이 아버지. 맞아. 마마님. 마마님. 이대로는 안이 되신 듯합니다. 해야한다. 사냥하시고 돌아오시면 시장기가 크실텐데 전화를 기다리게 하실 순 없다. 남고기로 전화의 육수라도 내야하니 너희들은 그 육수를 모두 버리고. 안 되십니다. 예. 저희가 산에 뒤져서라도 장본 넷이 언급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본 대로 음식을 어찌하겠어. 그래도. 잠깐만. 예. 금영이를 도와주거라. 금영이 네가 이제부터 이수락 간의 책임자다. 예? 넌 어릴 적부터 음식을 직접 해보았으니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다행히 몇 가지 장은 있고 주 음식은 잡아오신 사냥감으로 숙수들이 할 것이니 너희들은 몇 가지 장과 술 한만 지으면 된다. 할 수 있겠지. 저희가 어찌 그런 큰일을. 예. 마마님. 해보겠습니다. 그래. 내 걸음이라도 떼어지면 가보면. 예. 마마님. 온 힘을 다해 맞춰보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이미 시간을 많이 허비했으니 급히 서둘러야 한다. 급히. 예. 제대로 못하면 마마님께 누가 될 터인데. 우선 식어도 문제가 없는 어성과 우선을 할 것이니. 생선의 시설도 보는 내가 될 것이니. 이보시오. 이보시오. 아이고. 그저. 한상국 마마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쪽에 계시는데 무슨 일입니까? 아 저 그. 아니. 그거보다. 얼음은 갖고 왔습니까? 예. 아. 그럼 됐습니다. 저 상선 영광께서 혹시 얼음을 갖고 왔는지 물어보고. 얼음을 갖고 왔으면 냉국수를 준비하시랍니다. 예? 술알을 아니 드시고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따뜻한 것을 드시는 것이. 주상 전하에 풍부십니다. 갑자기 많은 힘을 쓰시어 냉국수가 드시고 싶다 하시니. 아 그리고 다른 왕족분들도 같이 드시게 준비하시랍니다. 이걸로는 왕족분들 것까지 만들 순 없는데 배즙을 좀 많이 넣는다 해도. 육수를 만들어 같이 넣기도 하지만 육수 때문에 맛이 크게 떨어질 텐데. 오 그. 금영아. 왜? 나 어디 좀 다녀올게. 이 급만대 어디일? 어쩌면 맛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글쎄 어디일? 미안해. 우선 면 뽑고 육수 만들어놔. 금방 갔다올게. 장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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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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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